잡았다! 담았어! 담았어! 난 분명히 잡았어 어 여기있다 여기있어 잡았죠? 이거 보여요? 어 있지 있지 아 착각이야 착각이야 네 확대해주면 되게 커요 느낌은 있어요 손에? 이걸 깨서 미키하면 되거든 잡았다 많이 잡으면 미키도 하지 말고 먹자 이거? 이걸로 미키 써야지 미키 미키 너무 약한데? 형이 아까 최소한 반대는 났어 왔어, 지금. 이제 서너가자. 가세요. 걸어가자. 형, 낚시는 맞냐? 흐렸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보다는 잘하자. 한 번 같이 가 보십시오, 우리. 낚시 배틀 한 번 할래? 야, 내가 알래스카에서 루어 낚시 한 사람이야. 야,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는 이겼잖아. 사실 저도 형 정도만 말해볼 만한. 야, 이틀만 한 번 둘이 붙자. 싸우세요, 둘이. 아, 이렇게 뻔하네. 악어 좀 나온대, 여기. 악어? 거기 뭐 걱정할 거 아닌데 악어가 좀 나오지 않나? 진짜? 네. 하면 되겠네. 악어 고기 먹어봤거든요, 괜찮아요. 저 형은 어디 갈까요? 저 형은? 저 형은? 저 형은? 저 형은? 저 형은? 둘, 둘. 그렇게 앉을까요? 네, 저쪽으로 앉아서 할게요. 진짜. 그러지 말고 둘, 둘 앉아요. 저쪽으로 앉아. 네, 좋은 사람. 둘, 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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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당첨. 형이랑 같이 하시고. 형이랑 같이 하시고. 형이랑 같이 하시고. 형이랑 같이 하시고. 형님,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형님, 형이랑 안 맞는 거 같아서요. 형님, 낚싯대 갖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부터 크리원에만 날아간건 drilled 여기 있는 작 degradation 한 8시 후라angled 했으니 살아남자 저는 오늘 배달지물을 빨리 한세정 낚시 좋아할게요 손맛이란 게 있잖아 한국에서 못 잡아왔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글로 와서요 낚시해가지고 성공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정말 형하고 다녀야겠구나 그러니까 형이 비위를 받아서 나 귀 다 뺏겼나 봐 근데 너 저기 나 귀 다 뺏겼나 봐 나 귀 다 뺏겼나 봐